일어나라고요? 네 일어나면 진짜 진단한데 지금?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못하겠는데? 누나! 누나! 아 그렇으면 직관 언제 왔어요? 저 지금 처음입니다 직관은 처음인가요? 맨날 시험만 하고 아니 김현중 대표님은 왜 본인만 오고 그러니깐요 왜 이렇게 안 데리고 다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데리고 달리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어 놀라지 마 어 놀라지 마 오케이 크록스맨 안녕하세요 크록스맨! 잠실 실내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언더우머에서 진행한 5대5 토너먼트 거기 우승팀들하고 같이 오늘 선수들이 웜업하고 여러 가지 드릴을 하는데요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케이지 씨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를 응원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체험을 해보러 한번 가볼까요? 가자고! 아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쓰는 락커로 여기 안 좋겠어요 아 여기가 이제 뭐 이정현 선수 그 다음에 신혜 선수 이렇게 다 아 다 각자 팀원에 앉았네 지금? 크록스맨은 이런데 처음 와봐요? 예 처음 와봅니다 와 아 크록스맨은 이게 삼성 선수들 락커보니까 어때요? 와 진짜 그 TV에서만 보던 락커를 처음 보니까 신기하네요 오오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구나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선수들이 곧 도착한다니까 저희는 이제 좀 경기장 가서 몸을 좀 풀까요? 네 오오 진짜 선수들이 하는 모습 우와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 리바운드 리바운드 퀸점 어 아 또 여기 푸드에 3명 와.. 또 어딘지? 50만이 여긴.. 물파하고 패스하고 축하 훈련이에요 자, 축하 축하! 축하 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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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선수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좀 다르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코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패스 주는 타이밍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교 최강을 꺾고 이제 고교 최강이 돼버린 고등부 에이패스 팀이고요 박수!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선수들이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에이패스 화이팅! 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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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! 축하! 축하!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이규섭입니다 예 크록스맨 많이 응원해주세요 뭐 실력은 좀 형편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키우고 있는 아이라 터너라운드 페이더웨이 강습 한번 해주시죠 자 수비가 이렇게 지금 포스트업 한 보중이다 어떻게 하죠? 그냥 돌면 그냥 돌면 날라가서 찍을 수 있잖아요 잠깐 부닥쳐봐요 부닥치고 꼭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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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할게 파일도 안하고 부닥치고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? 공주리죠 그럼 점핑할 수 있는 거 맞죠? 공주리죠 아니 써도 제대로 밖에 뭡니까 이 사람이 이 관점에 벗겨서 그래서 원래 이 싸워드는 공작이 공적수가 먼저 스윗을 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빡 때리는 게 멀동자 네네 페이더웨이는 그냥 타지로만 따라하면 다 치키거든요 아 키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규섭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어 지훈아 파이팅해 아예 아닙니다 봐봐 페이머스에요 페이머스 아예 아니야 아니야 그러려고 노력 중이지 파이팅 내가 너 얼굴이었으면 벌써 끝난 게임인데 아예 왜 그러세요 처음 본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문성곤 문성곤 선수 어디있죠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최고의 신인 박민채 박민채 선수입니다 씹어 먹을 겁니다 씹어 먹을 거예요 그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같은 팀에 계셨었다고 네 김현중 대표님 아 네 굉장히 친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 조금 제가 좀 어려워하는 상태여서 아 왜 어려워했죠? 아 정말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셨고 그런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게임 파이팅입니다 제가 아예 쓰 foot 오늘의 squash 아 오늘의 경고 성운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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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이씨다! 나이스! 좋다! 1대 1도 해보셨잖아요. 1대 1도 해봤죠. 그때보다도 좀 더 실력이 느린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그때는 이제 B 시즌 때 몸이 안 만들어졌을 때 와서 마음 놓고 와서 한 거랑 지금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. 일어나라고요? 일어나면 진짜 싫다 하세요. 지금?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못하겠는데?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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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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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!!! 아! 아 달려냈는데! 우아! 우아! 우우! 우우! 싸야지 형! 잡아당겨 drove知道... 만났다! 나만 믿고 싸! 와! 들어갔나였다고 공격기를 확실하게 줬네 나만 믿고 쏘면 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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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박 금박하고 빡센 게임이었다는 거죠 잘했어 명령 하나였잖아 괜찮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 채널에 나온 분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아아 아니 근데 경기를 보니까 저도 커리템 신고 있잖아요 내가 농구하고 싶다 그렇죠 모두 농구인이라면 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갈까요? 너무 반응이 없는데 한 번 더 가 계속 괴롭힐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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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